그래도 싱싱하진 않잖아요 식사시간냥 맥퀸 샤아! 저 앞일걸요? 장난이 이건 그치? 으아! 여기가 더 맥퀸 으아! 이 길은 ㄷㄷ 아.. 자, 뱁뱀뱁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? 나한테 맡기면 싹 갈아줄게!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? 나한테 맡기면 싹 갈아줄게! 으악... 수빈을 못 참고로 ㄷㄷ 고맙습니다 내 제자들은 최고의 수리공들이다냥 내 제자들은 최고의 수리공들이다냥 내 제자들은 최고의 수리공들이다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대포를 찾고 있었어? 잘 찾아왔어 내 솜씨를 의심하는 거냐?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? 나한테 맡기면 싹! 수급하신 전리품은 이쪽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? 나한테 맡기면 싹 갈아줄게! 그 허름한 대포는 뭐야? 나한테 맡기면 싹 갈아줄게! 그 허름한 대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긴건조한 기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이 동전을 시작해보니까 그 허름한 대포는 뭐지 casual? 아하니 뱃밤에 나한테 한참을 넣을 수 있는 중 불편한 대포는 이중을 낼 수 있는 중 그 허름한 대포는 아니다 그 허름한 대포는 못한 부끄럽습니다 아, 빌라야? 샤! 칼은 지약에 빠졌군 이번 판부요! 다시요! 샤! 싸우자! 쪼. 다행히 터뜨림을 탔을 때가 없을 거예요 도망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닥에 빠져나와 함께 터뜨림을 하는 것 같네요 히힛 10번을 올라가고 있는 거에요 여기가 바로 저게 이 정도면 흐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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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.. 흐름.. 흐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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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급하신 전리품은 이쪽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시각 세계에 있는 곳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5. 2. 2. 3. 3. 3. 5. 5. 5. 6. 5-5-5-2-0 5-5-0 5-5-5-0 11-5-5-0 10-5-0 흠.. 탈락도 쪄고 있겠죠? 탈락이요 몇개에 다 없어졌죠? 그래서 탈락이 없어졌죠? 히앗 수급하신 전리품은 이쪽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소리빨톡 부족, 혁맹함을 보여주지 저도 한 번 했다구요 식사 시간이야, 네크 싸우자 이번 판 무효, 다시 해요 싸우자 장난이, 이걸 끝이 맞을까냐 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